안전하고 쾌적한 물류작업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함께하면 되는데요. PNF 만나봅니다. 네, PNF. 이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PNF의 윤상렬이라고 합니다. 저희 PNF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라든지 작업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차를 개발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PNF에 주력 상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 아이템으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폴딩 트럭이라 해서 작업자가 쉽게 경량한 제품을 이동할 수 있는 제품과 두 번째로 포스트 가드라 그래서 빠르트랙 쪽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제품들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싱텍터를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PNF 제품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이거다라고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폴딩 트럭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핸드빠르트 트럭은 자체적으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경량의 제품을 이동할 때 좀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중이 한 폴딩 트럭은 자중이 20km 정도 되어서 작업자가 경량의 제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매진이 2층에서 사용할 때 소리가 적게 나고 댓글도 손상이 덜 가게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포스트 가드 같은 경우는 빠르트랙에 그냥 자체적으로 결착이 되기 때문에 바닥 손상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윙텍터라는 제품인데요. 스윙텍터는 위험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작업자가 이동할 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충돌 시 약 15도 정도 기울어지면서 충돌을 휩쓸시켜서 작업자나 시설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NF의 미래 비전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폴딩트럭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수출 계획이 있고요. 포스트 가드는 미국 쪽에 수출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보호대나 배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충분히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보호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작업장의 혁신의 바람을 만들어가는 PNF 되길 바랍니다.